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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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요구르트야.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맛은 몰라. 그래서 아까 표정해보셨으니까 시원, 시, 신맛. 이거는 요구르트야. 그래서 한국에는 다 소땅 들어가니까 나 진짜 힘들어. 어떻게 만들었는지. 그냥 우유 삶아서 균도 꼭 끝. 그 과정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? 응?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었을까? 우유에다가 균도 꼭 끝. 설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나하나. 저는 잘 모르니까. 우유에다가 균도 꼭 끝. 끝. 뭔가 더 있을 줄 알고 지금 계속 물어보는 것 같은데. 뭔가 레시피 이런 게 있는 줄 알고. JTB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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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TBC